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노대표입니다. 오늘은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밀리 suv 더 마스터 소렌토 2020년식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자 이 차량의 내관 외관 그리고 트렁크 앞좌석 뒷좌석 보여드릴텐데 그 전에 이 차량은 kb 진단과 엔카 무사고 진단 엔카 보증까지 받은 차량입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노블레스 차량에 걸맞게 여기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부 보시면은 안에 플라스틱 트림 어디 까지거나 흠진난 흔적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한번 또 닫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suv는 전동 트렁크가 필요한게 여러분이 차박이나 짐을 실으실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실 때 그냥 한번 딱 터치해주면 자동으로 열리는 편안함. 이 편안함을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꼭 다시 찾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 휠과 앞에 491개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휠과 이 491개 등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옵션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신차 가격에서 더 추가된 차량이고요. 자 이제 플라스틱 트림 보시면은 어디 까지거나 흠진난 곳 하나 없는 깨끗한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햇빛 가리게도 또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체온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탑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수석이 꽤나 뒤로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고가 높기 때문에 꽤나 넉넉한 공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시가찍이 두 개 더 꽂을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충전하시거나 다른 전자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조수석 워크인 시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워크인 시트는 뭐냐? 넓어졌죠 여러분? 이 워크인 시트로 조수석의 포지션을 뒷자리에 계신 분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의 천장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좌석 전동 시트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이 차량 노블레스 트림에 맞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리고 안전 시스템으로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선 변경하실 때 옆 차선에서 차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자동으로 감지해서 사운드와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자 계기판 보여드릴 텐데 이 차량 5994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핸들 보시면은 가죽 상태 마감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사용감 전혀 없고 여기 보시면은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 하는 옵션인데 앞차와의 거리 조절을 해주고 브레이크도 알아서 밟아주고 지정된 속도를 넘지 않는 편안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도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보시면 당연히 오토 에어컨과 오토 히터 들어가 있는 그런 공조장치고요. 여기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조수석의 열선 전부 들어가 있는 그런 하이 트림의 차량입니다. SY의 NC는 싱크로나이즈로 조수석과 운전석의 온도를 서로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수가 옵션으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R로 놓으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차를 위에서 찍어서 차의 사각지대가 없게 전부 보여주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주차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차량이 높기 때문에 뒤에 애기들이나 낮은 물체가 있어도 이것만 보시면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사운드로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싸제 옵션이 아닌 기아에서 제공하는 순정 추가 옵션인데 이렇게 각 스피커마다 베이스와 우퍼가 추가로 장착되는 좀 더 좋은 음질을 즐기실 수 있는 JBL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우퍼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제 사운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추가하시는 옵션인데 이 전 차주께서 사운드에 민감하셨는지 이 보기 드문 옵션까지 추가하셨는데도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2,500만원 이하의 이 차량을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대시보드에 뭐 긁히거나 장착한 자국 일제히 안 보이죠. 저도 여기 대시보드에 뭐 부착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 굉장히 운전자로 하여금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엔진 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엔진 사운드부터 한번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인데 그 컨디션에 맞지 않게 굉장히 정숙한 디젤 사운드를 들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 한번 보시면은 엔진 누유 일제히 없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엔진 헤드 쪽에 누유가 있다면은 이제 기름 자국이나 누유 흔적이 보이는데 그런 흔적 일제히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킹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어라운드 뷰가 있다면은 이 사각지들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각에 뭐 따로 방해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늘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이 찍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라인을 이 모니터로만 봐도 충분히 이렇게 맞추셔서 파킹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라운드 뷰는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옵션이니까요. 자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범 주행을 시작할 텐데요. 지금 엑셀 밟아보면은 뭐 하나 딱 걸리는 거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체결되고 있고 여기서 핸들을 한번 우회전으로 꺾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핸들도 뭐 하나 걸리는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꺾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옵션도 풀옵션으로 추가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차량 사셔서 지금 이 타이어 상태 바퀴 상태도 지금 80%에서 90%이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족 4인에서 5인인 분들께 강추하는 차량이고 더해서 차박이나 아니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최고의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연비도 즐길 수 있고 힘도 좋고 그리고 짐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최고의 차량으로 더군다나 색깔도 계절 타지 않는 검정색으로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나 재판매하실 때나 감가도 덜 보고 사실 때도 저렴하게 지금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영상 상단에 번호로 연락주시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을 원하셔더라도 연락주시면 저희가 한번 수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노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